아! 잇! 여기서 일으시면 안 일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 인우언니가 말하기를... 이거 뭐지? 들어갔다 나온 건물은 다... 문 열어놨다던데? 그럼 다 다 놓자. 다 놓자. 살인마야? 개빌이야. 개빌이야? 살인마야? 닫아놔야 돼. 내가 봤을 때 아무 잎을 부숴도 된다고 했으니까... 어허허허 시봉이 바로 눈앞에서 문수대 부시다가 나갔다. 오늘 뭐 농사특집이요? 다 애들이 부숴다니냐? 우리 모두 함께 우리 둥벽을 팍팍 우리 모두 다 함께 우리 모두 다 함께 모두 다 함께 어? 뭐 찾은 거 있어? 나의 망... 나의 심장... 나의 하트 비트... 나 미친... 배에 가보자. 배에 있을 것 같잖아? 아 맞... 루이님 최소 낙사마스터 어때? 낙사마스터 어... 사람이 살면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어.. 이제 살인마가 활동할때가 됐는데 왜 안하지? 초짜인가? 초짜? 초짜 시몬인가? 다율언니일수도있어 나 아이템을 찾긴했는데 아 나 진짜 아니 나는 그거 찾고싶어 부갈권 부갈권? 어 나 너무 잘죽어서 다들 그렇게 죽는겨 어 뭐야 마법이요 목숨을 다들 그렇게 잃는겨 아씨 다리에 목이 물린겨 다리에 목이 물린겨 일단은 나 다율언니 좀 더 캐다올게 아니야 가지마 왜 신심해 아니 아까까지 어? 누구 통화하는 사람 없었어? 어? 어 그래 그래서 나한테 걸었구나 아니 시루가 있긴했는데 어 시루 죽었어? 아니잖아 아니 재미가 없어 나는 어디가 재밌는데? 생긴게? 어떻게 생겨야 마크도 재밌었어요? 아 나 힌트는 커녕 사람 코빼기도 안 보여 맵이 너무 넓어 이게 감이 안와 자 목이 미친놈들 목이 미친놈들 내 다리에 버뮤다 삼각지대를 만들어 놨어 버뮤다 삼각지대를 만들어 놨어 버뮤다 삼각지대를 만들어 놨어 세방울렸구나 정말 이거 저기 가운데에다 뭐 지나가면 이제 사라지는데요? 응 어디로 가야 되지? 뭔가 배 어딘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지하도 있네? 엄마 깜짝이야 엄마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엄마네? 어이씨 어 어떡하지 이때 필요한건 밟은 속이죠 밟은 속이죠 아앗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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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리가 타고싶다 어디 뭔가 없나? 진짜 덥네 아이템이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았는데 어 잠시만 나 통화 왔어 통화 좀 바꿀게 으응 아아 어 갔다올게 뭐하지? 아 진짜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안 찾는거 아니고 못 찾는것도 아니고 못 찾는거 같긴한데 안 찾는거에요 안 찾는게 아니구요 높은 곳에서 봐야겠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흐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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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사전이 있구나 미안 MARY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시간에 살인이란 얘기하는거cesso 나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49분이니까 5분 S41 죄송 아이템... 아이템이 없나 !!!! 배는 진짜 아무 아이템이 없는건가 저거 아이템 건너편 가야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애 아무것도 없는 건가?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나?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음 아이템이 없네 정말 아무것도 없어 뭔가 있고 싶은데 뭔가 찾아서 빠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빔 이연님 이연님 왜 걸자마자 끊어요? 다 들렀는데 한가지만 말해도 돼요 이연님 저께서 사람들한테 죽었다 했잖아요 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 저 때 살인 일어났어요 살인 살인 일어났어요? 네 5분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살인할 수 있어요 상대는 근데 한 번 말할 게 있어요 뭐요? 마지막에 한 번 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아니 죽고 싶지 않아요 막 떨어져요 제가 아니 아니 살인마가 살인마가 다율언니 죽였다길래 어 뭐지? 이러고 있는데 아이 아니 살인마가 누구 죽였대 어 잠깐만요 어? 다율언니나요? 나 아 내가 봤어 수상한데 아니 진짜 내가 봤어 아니 내가 다율언니 있길래 다율언니랑 통화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다율언니 있길래 쫓아가고 있었는데 다율언니가 막 물속에 잠수를 했어 응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는데 누가 죽이고 지나갔어 근데 나 쉐이더 때문에 어들어서 안 보여 아 저 물어봅니다 다율언니한테 어 물어봐 아 진짜요? 어 규칙 위반인데 해봐야지 아 계칙 아 계칙 위반이야? 당연하죠 죽은 사람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상실적으로 아니 나 BJ가 안 돼 상실적으로 가능하면 경찰이 왜 있겠어요 아 BJ가 한다길래 되는 줄 알았지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아니 루인 피 심남았대 심남은 팀은 뭐야 또 여러 번 떨어졌어? 아니요 그때 떨어져서 그런거 같은데 어 어 이 상자 데스까 상자? 어 나 상자 찾고싶다 엄마 얘가 왜 바닥 여기 분명 상자 있었는데 내가 분명 떨어지기 죽기 직전에 떨어지면서 한번 봤는데 상자 있는거 어 막 바닥 뚫려있어요 제가 한걸걸요? 흐흐흐흐흐흐흐 거의 원래 발광석이 있을 자리인데 엄마야 나 떨어질 또 떨어질 뻔했다 흐흐흐흐흐흐 나무를 캤는데 사과가 나왔다 어 어 나 내가 스폰트에 스폰트역까지 갔는데 괜찮나 어 스폰트 그거 뭐지 어 성벽 타다가 스폰트역까지 와버렸어 이제 아 아 근데 저 상자가 어딨었더라 aci cough 저 떨어리는데 목 무섭을 Coming 힌트 소멸했때 힌 어 으 어 힌트 다 소멸할 수도 있어 몰라 아아아아 범인 힌트 소멸했다는 건가? 그건 같은데? 아 난 또 힌트 소멸했다길래 무슨.. 그건 줄.. 상자 벗었는데 힌트 사라졌다는 줄.. 멤버 통화방? 아아 회의구나? 가자! 오오오오 자 여러분들 모든 사건은 풀렸습니다 저기요 유리 깬 사람 어떤 인간인가요? 아 잠깐만! 유리 깨도 된다메 아니 깨도 된다메 깨도 된댔어 깨도 된댔어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해 나는 뭘로 미친 노양심들 아니 근데 길가는데 막 바닥이 뚫려있어 근데 여기서 범인 맞춰도 끝나는거야? 응 여기 범인 맞춰도 끝나는거야 아니 끝나는게 아니고 그냥 그거지 아니 여긴 투표야 투표 없어 투표 해가지고 난 누가 범인이다 페이을 해가지고 어 이삼에 투표해 형 가 내 자리야 그렇hertz ㅎ 자 여러분들 나 발교된 부분 깨는 게 зя 나 진짜 궁금한게 있는데 가사가 바닥 뚫려있는거 뭐야? 내가 깬거야 그거 내가 깬거야 나도 깨겠어 여기서 회의를 해 회의를 한 다음에 어 누굴 죽이고싶다 의견을 내가지고 누군가 죽이는지 말해주면은 자 지금 우리 몇명 살아남을 좀 보자 우리 다섯명 한명 더 랑케오빠 죽었다 랑케오빠 죽었다고? 야 왜 죽었어? 내가 살인자야 아니 이거 난 힌트에 표지받잖아 자 가만있자 나 TP좀 해줄래? 가만있자 그걸 다 본 사람으로서 예상가능사람이 두명이 있거든 난 딱 알겠어 난 발성 자 자 저희들 회의를 한 번에 맞다 자 말할게 있어요 회의가 말할게 있다고 자 첫번째 다일노라 죽었지 그때 기가막히게 루인형이 낙사를 당했단 말이야 응 그리고 내가 어? 이상한지 보고 살인 제가 죽었다는거에요 다 뻥이에요 아 맞아 루인 나한테 뻥이란 뜻 마지막으로 죽은거있죠? 그니까 그거 자 자 힌트 애들아 너희는 그거 알지 살인자가 살인을 하고나서 그 자리에 힌트가 남는거 알지 응 그건 살인자가 못뽑아가지 응 아니 뽑아갈 수 있댔어 아니야 뽑아갈 수 있댔는데 할거면 하랬잖아 뽑아가는게 아니고 신고하는거지 아 그럼 뽑아갈 수는 없는거야? 왜 신고하는거야? 흔한 이해를 살인자는 못뽑아가고 신고하는거라니까 내가 힌트 소멸했다는거는 누가 힌트 보고 회의를 시작했다는거지 신고했다는거지 야 이거 왜케 우와 우와 나도 해볼래 자 첫번째 힌트는 어려운거니까 그냥 말 말해줄게 채소 랭가 자 이겁니다 이렇게 적혀있었어요 KY? K K더? K Y 님아 채소 시무이2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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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Y가 뭐야 키위지 아니 W KW면은 KW 키위지 키위 아니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살인 어디서라는지 장소를 봤거든 낙살을 당할만하거든 거기 있으면 무슨한 무인형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 왕이 아니 나는 무인형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요? 아니 근데 나 하나 말해도 돼요 제가 많은걸 했다고 생각하죠 방송 보세요 아니 심웅아 심웅아 떨어져서 뒤졌는데 어떻게 살인을 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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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 근데 루인이 그거 처음에 죽였을때는 다율언니가 죽은게 맞는데 뒤에 죽었을때는 자기가 죽은게 맞잖아 자 여러분들 제가 제가 정말 셜록콘 좀 뺨치는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모두 멈추 멈춰있어봐 안 떨어지면 안돼 정신이 사났거든 여기 내 자리야 KW 빨리 해봐 아니 KW 말고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흐흐흫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먼저 사람이 죽었죠 죽었어요 자 자 여러분들 제가 사람이 죽자마자 통화한 사람은 이안이예요 이안이가 오자마자 그런말 했어요 다율언니 죽었다고 그래 근데 뭐라 했어 그전에 그전에 뭐 내가 봤다고 내가 봤다고 그때 그때 살인 살인자를 언급하면서 말하다가 아니 아니다 그냥 죽었다고 바꿨어요 그냥 봤어요 동시에 이안이는 이안이는 봤다 했어요 이안이가 아 잠시만요 아니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이안이가 말하려 했어요 자기는 자기는 살인한 한 장면을 못격했다 그니까 어디서 했냐 하니까 이안이가 물속에서 했다 물속에서 했는데 자기는 쉐이터 때문에 상대방을 잘 못 봤다 그때 여기까지라는데 자 못 봤다 그랬어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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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펑은 아직이야 이야기하는 중이야 이 이야기 끝나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안이는 살인들 저지라고 아니라니까 펑해 펑해 성펑해 50분 됐잖아 터집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약간 완벽해 네 이안이가 이번엔 그렇대요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러면은 누군지 말을 해줘야되는거 아냐? 응? 더군다나 살인 현장을 봤으면은 힌트를 발견했을거 아냐? 근데 왜 신고를 안해? 뭐가? 아니 그니까 살인 현장에 힌트가 박혀있잖아 응 그걸 봤을거 아냐? 맞아 주변에 랑키 형이 있었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네 랑키 형이 있었다고 거기에? 응 이하 누나가 그런식으로 말을 했다고? 방금 말했잖아 오빠가야 그 아니 근데 내 말은 왜 신고를 왜 회의를 안열었냐고 봤으면서 자기가 살인 저질렀고 거기 가면 있으면 랑키 형한테 의심받을까봐 막 나왔겠지 아닌데 그리고 하나 더 아니야 근데 저거 거짓말일거 같아 내가 한 말? 아니아니 이하 누나 내가 하나 더 그리고 그 다이 누나가 죽기 몇분전에 이하 누나 나랑 통화중이었거 이하 누나 나랑 통화중이었거든 야 그때 야 야 어? 이하 누나 나랑 통화중이었는데 그때 이하 누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기억이 남아 뭐? 잠만 다이 누나한테 통화옴 하고 갔어요 통화가 왜요? 둘이 원래 통화중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말했어요 그때 처음에 달 누나 달 누나랑 이하 누나 통화도 많이 듣고 바 바 일단 잠시만 제가 하나 추리만 해드릴게요 자 일단 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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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했었지? 자 일단 살인 살인 목격을 살인 장소를 본거 봤댔지 요하니 아니 근데 왜 신고를 안 했냐고 그렇지 그렇지 주변에 랑키 형이 있으니까 아니 킬타임 어차피 돌아가는데 근데 주변에 랑키 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킬타임 잘 못죽이는데 뭐 개들여진 못죽이지 킬타임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안이가 만약 살인자 이안이가 살인자는 과정하에 미친놈아 랑키 형이 랑키 형이 가정하에 아 저 답답이 내가 지금까지 이안이 이야기했는데 별과정으로 별과정으로 이안 누나가 그거 같기도 하고 아 지금까지 이안이 이야기했는데 지금 랑키 형을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어? 자 보세요 아니 아니 이안 누나 근데 방금까지 랑키 형 이름이 아니 아니 이안 누나에게 의심했다고 살인 살인을 목격하면은 원래 신고해야 하는게 심웅이처럼 나는 목격했다 하고 신고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안했어 그녀는 결국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그리고 그래서 여의하는 범인입니다 처음에 내가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나거든 기억이 안나는데 이안이가 분명 이 누나가 죽었다고 했어 뭘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뭘 살인자에 대해 언급을 하다가 갑자기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살인자의 언급을 취소했어 어 그건 자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취소를 한거겠지? 그니까 애초에 자기가 봤다 하면 안돼 그러면 동시에 쉐이더때문에 물속에 있는 사람 얼굴을 못봤다 그건 말이 안돼 어? 아닌데? 쉐이더를 키면 물속에 다 보이거든요 저기요 완전 틀렸네 이안노랑 물속에서 안 죽었어 물 앞에서 죽었어 네 그렇습니다 이안이가 네 이안이가 물속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범굴의 작전 네 물 밖에서 죽였어? 저 형 큰일났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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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수갑 들고 가서 탁 쪽치면 끝나네 이제 네 님들 에? 쉐이더덕분에 물속이 아주 잘 보여요 맑은 물입니다 네 어디가 물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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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통화오니까 이런 소리가 나냐 네 야이 범인아 뭐? 난 너의 정체를 알아범이다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범인의 살인형장을 목격을 했어 근데 밤이라서 뒤통수가 다 똑같아가지고 어어어어 쫓아갈랬어 근데 이누나가 어디로 죽었어? 몰라! 그 뭐.. 나 내가 어떻게 맵을 다 외워 씨 무슨 이상한 엉덩이 같은데 아 쏘았다래 그니까! 엉덩이 같은데 물 쏟아지는데 거기를 뭐라 설명해야 돼? 하수도? 거기 밑에? 하수도? 하수도? 어디.. 아니 아니 스펀지역 근처 아니고 무슨 하수도가.. 스펀지밥? 아니 하수도! 하수도? 하.. 하수도를 해야되나? 아니 그.. 다리.. 다리 밑에.. 아니 길 가다보면은 땅 갑자기 푹 꺼지는데 있잖슨 예예예 응! 거기! 내가 거기 근처에 다리 지나고 있었다고 거기서 근데 누가 죽이고 도망가잖슨 어허 난 난 그럼 범인한테 죽을까봐 난 도망갔지 어허 어 지금 어디 계세요? 나요? 나 지금 여기 제일.. 시장? 아 가겠습니다 안녕하우세요 뫄 이잉 rer 아 으아 자 여러분들 범인으로 broad가고 있습니까 범인이야 아니 나아 흐흐흐흨흐흨 크흐흐흫KA 자 어두운 데 아 참나 벌레처럼 기어다니네 자 어디에 힌트가 있을까 아까까지 나 범인으로 몰아가더니 왜 갑자기 또 갑자기 같이 운동하니 이 범인이다 아니라고 그래 거기 여기 어? 여기서 죽었어? 내가 저기 다리 위에 있었다고 음 그렇구만 내가 말했잖아 나 범인 아니라고 그 내가 하나도 얘기하면 그 근처에 랑키오빠 지나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야 우리 거기 가자 어? 너 어디 있어? 아까 거기 뛰어 와 쭉 뛰어 와 그냥 안되네 봐 랑키오빠 또 여기 있잖아 가자 봐라 누가 설치하고 다녀? 나 부수고 다니는데 랑키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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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이 시문 이럴 이럴 이 시문 뭐야 어디 여기 있네? 왜 왜이래? 도와줘요 스피드 시문 어디 있어 이현이? 어디 있어 이현이? 이현이 어디 있어? 왜 왜 왜? 아 이거 없는 거? 자 이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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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문자 도전합니다 탓 루이 루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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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밑에 시원해 어디? 여기 용암 밑에 아 나 진짜 존나 무서웠다고 내려오지 말아봐 아 아 루이 아 여보세요 네 연락했어요 아 뭡니까? 아 내려오니까 이거 접고 있더라고 이거 없애도 되죠? 아..왔어요? 네 네 네 뭐 가요 연락했는데 왜?! lle 왜 왔어요? 아니 저기 심웅이가 뚫어났길래 한 번 점프 한 번 해보려고 그렇으세요? 예..뭐예 올라가고 싶으gend? 아 그거 말고 이거 연락하려는거에요? 뭐..뭐 힌트 해산어요? 힌트? 힘드 아니에요? 힌트 쭌힌트 어 나 이거 부us으면 안되는데 미안 우선 우선 무기 찾으셨어요? 무기요? 네 부활권 찾았어요 부활권이요? 부활권 어떻게 쓰는지 알아드릴까요? 자살하면 돼요? 아니요 그거 자살해도 되고 우선은 친구를 죽여서 옆에 있는 친구를 죽여 같은 팀에 함정을 죽여도 되고 그 대신 나는 죽어도 안 되는거죠? 같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부활권을 사용했습니다 그걸로 자기 직업을 헷갈리게 하는거죠 제가 모르고 죽였는데 그게 진짜 범인이거든요 이거 없어지지 말아요 그게 진짜 범인이면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손으로 못죽인거니까 손으로 이 게임에서 사람 손으로 못죽이지 않나? 그니까 못죽이니까 어떻게든 죽여보라는 소리죠 오케이 내가 해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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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적을 만들고 그 대신 내가 사람 죽이면 칭찬 좀 해주세요 그 대신 제가 맵에 간단한 아이템들 나무카이라던가 아니 그런거 필요없습니다 손바닥 치기 한번만이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대돌기만 그거있죠? 명령어있죠? 대돌기만 쓰지마요 그리고 저 표지판 왜 부숴어 다시 적으러 가야잖아 잠시마 알았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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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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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이로와봐 중앙 슬탑볼 가겟다볼 중앙이 어디죠? 마법사의 집 그 공고술 4개 있는거? 우리 회의하는데 봐봐 아 어 오케이 감 크으 내가 또 인기쟁이 이야기 한번 하자고 우리 먼저 너와 나는 범인이 아니야 오케이? 어떻게 함? 넌 아니니까 형일수도 있잖아 저 집까지 떨어져 4번 떨어져 죽었어 진짜 흐흐흫 그래서 벌써 나 내가 왜 떨어져 죽는지 모르겠는데 형 근데 가기 귀찮아졌어 말로 하자 응? 딱 봐야된다니까? 가는 길을 까먹었어 딱 봐야돼 가는 길을 까먹었 어 밤 됐어요 어딘데? 저요? 공터? 공터? 왓쌉 보이 나 거기거든? 마법사의 집 옆에 그 겁나 하늘 정류장 있지 어 거기에 있어 거기까지 갈려면 한참 걸린다 보이 위에 위에 나는 여긴 어디 난 누구 보이 왓쌉 보이 모르겠다 보이 근데 뭔데? 먼저 니한테 보여줄게 있어 설마 살인자 무기라카면 죽여버릴까 아 나 진짜 살인자 아니야 네 하..사람은 오우쌉 러시아 왜이리 갑자기 혀한테 죽고 생김 맛있는거에요 주먹 이러는거 아니지 주먹 이러는거 아니지 땅돌 미친놈이 맛있죠 비행장 바로 앞에 있어요 너 위에 있어 밑에 있어요 떨어져요 네? 어디있어요? 저요? 들어가 성벽이요 성벽 위에 있어요? 들어가는 성 여기 비행장 위에 봐봐 어 잠시만 멈춰봐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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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중도 있냐?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다고 딱 최근 빨리 이리와 아니야 나 다른건데 그래 어? 뭐라는 거야 어? 어? 실은 죽었다 아니 아니 나한거야 그게 나은거야 어 어? 사람이 죽었어 먼저 너 나한테 와봐 어 가고있어 어 그거 딱 써있어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야마카시 보여줄게 니로 뒤바 아 나 렉렉렉 어디갔어 이뻐해줄게 일로와 너 나랑 내기하자 어디갔는데 위 위 위 정류장 하늘정류장 렉걸려서 안보여 뭐 근데 봐 하늘정류장 갑니다 사람이 죽었어 살있다 새끼 저기 밑에 물이 있거든 떨어지라고 밑에 물 보면 작지 물작지 저기 시무님 루에드 개새기 아 개새기 안녕히계세요 저 여기서요 한 명 불러야되요 왜 나 살인 형 살인자야? 아니요 근데 형 살인자지 닉뚜님 제가 쟤를 죽였거든요 시묵이를 자연사잖아 원래 자연사냐 자연사지 자연사 아닙니다 왜? 혼자 떨어져서 죽으면 자연사 근데 누군가 밀쳐서 떨어지면 그건 살인이야 내가 살인자야? 아니요 저 일반인이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는거야 근데 지금 난 부활권을 사용하겠어요 저 형 왜그래? 시묵이 제물이야 시묵이를 제물로 맞춰 시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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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 안가요? 부활권의 효과는 자신이 죽는걸 한번 막아주는 대신 탐정엔 살인자로 능력 직업을 바꿀 수 있어요 어 전 원래 님을 죽여서 우리 둘 다 죽는건데 전 부활권으로 저 혼자만 살아남을 수 있죠 응 형 그럼 이것만 묻자 못할거야? 전 암살자 형 안녕히계세요 아니 못할건데 살인자가 빠가요 어 너 살인자 되는거 아님 스파이 되는거지 살인자 스파이 근데 살인자가 죽으면 살인자가 되는거지 어 살인자가 죽으면 살인자가 되는거고 시묵아 잘가 시묵아 잘가 노인씨 재밌는거 하나 말해주세요 응 제가 여기 위에서 시묵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묵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뒤에서 랑키 형하고 이안이가 뛰어가면서 이안이가 칼을 휘두르는 걸 봤거든요 랑키 형이요? 랑키 형이 죽었어 랑키 형 안죽었는데 랑키 형 죽었어 랑키 형 죽었구나 어 여기 봐 그 살인형자를 봤다니까 내가 심무.. 랑키 형 안죽었는데 랑키 형 안죽었는데 랑키 형 죽었어 왜? 여기 표지방 있네 랑키 형 표지방 랑키 형 시묵인데 그거 아 시로네 어 시로야? 시로야 굳이 오케이 나 힌트 발견했어 운하 너 가시지 응 너 우선은 우선은 암살자로 내꺼지 너 운하는 어 어 오케오케 우선 알게 일단 비밀이지? 남겨서 하나 있잖아 오케오케 길을 잃었다 자 죽은 사람은 다 나가주세요 나 지하에서 길 잃었어요 TPO를 해줄거야 TPO를 할거야 왜요 자 이 세 명 남은거야? 이 세 명 남은거야? 시몽이 죽었어? 죽었어 시몽이 죽었어? 저 하나 말해도 돼요? 얜 뭐야 아니 저 진짜 소름 끼쳤거든요 님 왜 죽였어요 뭐요? 왜 죽였어 아니 님이 발뺌었었는데 우선은 내가 저기 한혜정장 있거든 옆에 한혜정장 거기에서 운동장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얘가 칼을 휘두르면서 막 뛰어갔더라고 그래서 시로를 죽였지 시로 죽었어요? 그냥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어 시로 나가는거 어 뭐 아 저게 살인자분 여기도 발표 못해요 근데 근데 끝난거 같거든요 내 생각엔 지금 조용히해봐 루윙님 응? 루윙님? 루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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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분이 저 수파하겠습니다 이분이 살인자 같습니다 루윙님 잘 생각해요 잘 생각하면 내가 쳐다봤다고 이분 범인이 될 수 있잖아 야 나 발로를 해 발로를 루윙이 한편에 대해서 발로를 해보라고 방송 빨리 끝내고 싶어 안할래 아 루윙이 저기서 범인이 되주면 존나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케이크 내가 지금 말 못한게 있거든 우선 부활권 사용했어요 사용했다구요? 으흠 응 루윙 아까 질문 찾아갖고 아니 힌트 찾아갖고 내가 말을 못했거든 그럼 게임 끝난거 아니냐? 아 여기서 정해진거지 랑키형 어? 얘가 얘가 실효를 죽이는거야? 응 어떻게 생각해? 너도 아까 실효보면서 그냥 뒤집어 돌아보고 한 번 갔거든 어느 사이에 죽어있더라? 저는 먼저 여기서 투표하겠습니다 잘 죽였네 전 이분한테 투표하겠습니다 전 솔직히 루윙님이요 쟤 너무 낙사를 많이 해요 나요? 아니 아니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낙사한다는게 말이 돼? 어? 되지 그래놓고 어 제가 낙사했어요 라고 감싸는건 뭐야 아니 근데 그거 이하나 하나 말할게 있는데 그 말 안 통해 나 그때 처음에 죽었던거 랑키형이랑 통화 죽였거든 흐흫 흐흫 아 진짜? 랑키오가 터가지고 하면서 떨어졌거든 그치? 랑키용 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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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흫 흐흐흫 흐흫 흐흫 자 그럼 전 이하님 투표에요 이분들 최소 발광석제인들 형은 어떻게 할까? 이하님 이통 끝났어 나 범인 처음 해봐가지고 너무 미숙했거든 자백했어요 자백했어요 흐흫 자 됐어 그러면 누구의 승리죠? 우선적으로 자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루인의 승리 아싸 내가 게임 끝났다 했잖아 어차피 살인자 두 명이야 한 명이었는데 살인자 스파이 있어가지고 부활권 부활권을 썼는데 탐전을 고르겠냐고 이하니 이하니가 죽든 루인이 죽든 죽지 않아 끝났어 내가 처음에 결론은 범인 범인 승리한거 맞지? 범인 승리 아니 내 승리야 흐흐흫 빠가야 내 승리하니까 아무튼 아무튼 루인이 개새끼 내가 승리야 이하니 이하니 알고있음 알고있음 어 내 승리야 흐흐흐흫 아니 승리 루인이 승리인것보다 난 범인이 승리인게 너무 좋아 아니 그리고 이건 사회자 누구야 이거 만든 사람 아이템 왜요? 아니 아니 있잖아요 칼이 한방에 안죽어요 네 그래요 아니 상위자의 잔도면 한방에 죽는걸 뭐라고? 끝났어? 네 왜 뭐 왜 랑키형 왜 뒤에 여이안이 따라오는데 앞에 랑키형이 이거 이거 아니 여보세요 성함선명 좀 해주세요 끝났어요? 그니까 어떻게 된거냐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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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승리로 게임은 종료됩니다 안녕히계세요 저 형이 일단 스파이잖아 그니까 아무튼 스파이잖아 스파이가 죽으면 암살자가 돼 어 아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